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과 서울, 경기 등에서 수백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유력 용의자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. A 씨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월세 계약이 돼 있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100여 건, 피해자는 150여 명이고 피해 금액은 31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나머지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